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함께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 가을은 그 소식을 못 접했나 봐요. 그래도 며칠 사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해요. 그나저나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나왔잖아요. 어떠십니까? 저 엊그제 받았거든요. 저희 집이 지금 애기까지 포함해서 3명 사는데 23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이요? 아니죠. 전체 관리비까지 해서. 전기요금은 지난달보다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식구가 5명이니까 저희도 비슷해요. 7월달은 한 2, 3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는 좀 2, 3만 원 정도 더 나온 것 같고요. 이제 8월이 걱정입니다. 8월이 너무 더워서 사실 저녁에도 에어컨을 켜고 자거나 시간 맞춰 놓고 자거나 거의 하루 내내 틀거나 이랬으니까요. 다음 달이 좀 걱정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슨 얘기할까요? 돈 얘기해야죠. 저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올리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봤더니 무려 23번이나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 마구마구 올려도 되는 거예요? 좀 브레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많이 당황스럽죠. 또 금융시장도 좀 당황스러워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23번이라는 숫자는 5대 시중은행이 각각 7월부터 금리 이상 횟수를 다 더하는 거거든요. KB국민은행이 총 6번, 신한은행이 7번, 우리은행은 6번,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2차례씩.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23차례, 7월부터. 그런데 사실상 7월 중순 이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23차례나 금리를 올렸다는 거고요. 은행별로 보면 거의 매주 금리 올리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폭으로 보면 이 기간 KB국민은행은 1.33%포인트, 신한은행이 1.6%포인트, 우리은행 1.7%포인트,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0.8%, 0.5%포인트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고정형이 연 3% 중반에서 금리가 연 6% 초반대로 변동형은 연 4% 중반에서 6% 중반대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만약 한 5억 원 정도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3%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매월 내는 이자가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보면 월 75만 원에서 이게 이자가 1%포인트 정도 오르면 월 이자가 10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년간 내야 될 이자의 합을 총으로 보면 당초에 3억 5,916만 원 내던 게 1%포인트 이자가 오르면 총 이자가 5억 305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억소리가 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올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올려야 될까요? 앞서 이제 대출 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장도 좀 당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시장에서 시중금리를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조절한다라는 말이 좀 나와요. 이른바 관치금리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관치금리요. 이번 은행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정부의 입김 그러니까 압박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 다음 달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를 조금 억제할 필요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23차례라는 건 이건 뭐 계획 없는 마구잡이 인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행의 대출 상품이라는 게 일종의 판매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상가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매주 올리고 있다고 하면 이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너무 뜨거워졌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조금 되면서 관련 대출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좀 막아서기 위해서 이 수요를 억제하려면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거죠. 얼마나 대출이 늘었길래 이렇게 뭔가 급하게 올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달 새 11조 원 정도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5.9조 원 그다음에 7월에 5.5조 원 여기에 8월 들어서 13일 기준으로 4.4조 원이 늘었으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15조 원 넘게 두 달 조금 넘는 사이에 늘어난 거죠. 물론 이게 다 주택 관련 대출은 아닙니다만 한 7% 이상 거의 8알은 주택 관련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2분기 말을 기준으로 1,896조 2천억 원이니까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조만간 1,900조 원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죠.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가 2020년이에요. 이때 연간 가계대출이 112조 원 늘었고요. 이걸 단순평균에서 월평균으로 보면 9.3조 원씩만 늘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8월 대출 나가는 상황이라면 거의 그 수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폭이 뚝 떨어져서 월평균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8,400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져 있었고 물가 잡는다고 기준금리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2020년도 연 2.5%에서 3.5% 정도였던 주담대금리가 지난해 상단이 연 5.62%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으로 대출이 좀 안 나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난해하고 보니까 금리 상황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주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를 내려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 걸까요? 앞서 시중금리를 정부가 결정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했지 않습니까? 최근 정부가 압박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20여 차례 올린 것만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른바 정책대출을 크게 늘렸거든요. 정책대출이라고 하면 대출이자가 좀 싼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격 제한을 두면서 이게 저출생 혹은 청년을 위한 대출이다 이런 것들은 두긴 했는데 이건 제약 조건이 있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여러 조건 잘 충족하면 연 1%에서 2%대 금리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51조 원 늘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만 43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이 30조 원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22조 원이 버팀목, 디딤댈 대출 등 정책 관련 대출입니다. 시중금리보다 싼 대출이 막 풀려나간 거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를 정부가 무력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하면서 높게 유지하면 뭐합니까? 은행에서 정부발 정책금리 자금을 싸게 내주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인데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품도 조금 이 영향을 받아서 대출금리를 내린 것도 있고요. 또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금리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요. 여기에 또 올 들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미국도 내리고 여러 국가 내린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 10월부터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도 시중금리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가는 상황, 내려야 될 상황인데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압박하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출 규제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도입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달 전인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정부가 2개월 연기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거 왜 연기하냐 여러 말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3단계까지 시행하거든요. 3단계는 원래 내년 1월이었는데 지금 내년 6월로 연기가 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향후 금리 변동상, 그러니까 위험성을 고려해서 가상금리를 더 얹어서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대출금리 산정이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DSR 40%로 총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DSR이라는 게 내가 내고 있는 부채,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벌고 있는 소득 대비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봐서 총 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이자를 내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현재 1단계에서 스트레스 DSR의 가상금리가 0.38%포인트 정도가 가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7월에 시행할 때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가상금리를 0.75%포인트로 더 높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김병원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은행장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2단계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니라 1.2%포인트로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더 금리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아마도 다음 달 주단대 평균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걸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연봉 1억 원 정도 꽤 돈 많이 받으신 분이잖아요. 30년 만기 연 4.5%로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6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해요. DSR 적용하면. 2단계로 들어가서 1.2%포인트 정도의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대출한도가 5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총 금액 5천 6백만 원 정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대출도 복불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금리도 높였다 낮췄다 대출한도도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출이 많이 나갔으니까 일괄적으로 줄이고 하면 우리 같은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시장 시스템이 좀 망가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치금리 상황이 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내리고 싶은데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기존 금리를 높이는 거는 사실 시중에 풀리는 돈을 조이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저리 대출을 막 내주면서 돈이 풀려나가 버렸죠. 당장 주택가격이 확 올랐지 않습니까? 뜨거워도 지금 너무 뜨거워진 상황이죠. 더군다나 당국은 이제 뜨거워진 주택 상황과 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났음에도 7월 달에 스트레스 디아시살 시행을 2개월 미뤄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막차 타야지 라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대출이 더 급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다면서 은행들에게 막 금리 높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기존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자칫 금리 내렸다가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까 봐 이걸 못 내리는 상황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상황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이 효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가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키고 시중은행 금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를 조정해서 시중금리를 움직이거든요. 기준금리 개념은 없고 사실상 이 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물 단기 금리하고 5년물 단기 금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내리고 올리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우리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은이 기준금리 높게 유지해도 정부가 정책금리 확 낮춰서 무력화하고 내려서 경기 살리고 싶어도 은행들의 금리 높여를 압박해서 사실상 금리를 내려도 효과 자체가 반감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건지 정부가 금리를 조정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앞으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가 계속 오를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당분간은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자를 좀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금리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나서 시장 상황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대출이 안 잡힌다. 대출 나가는 게 계속해서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극약처방 같은 게 좀 나오겠죠. 아마도 가계부채 총량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각각 은행들하고 은행 지점들까지 다 한 달 동안 나갈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을 정해주고 그거 이상 나가면 대출 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어요. 이게 그냥 주담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다 옥죄서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벌써 시중은행 몇몇 군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하고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중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가상금리를 조종하는 기준이 되는데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작년 8월 이맘때 4.39%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달 초에 3.97%고요. 23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3.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거 반영해서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고 가상금리는 떨어지니까 내려야 되는데 이거 못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중에서는 금리 역전이 되면서 시장 왜곡이 좀 일어나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금리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니까 이익이 늘겠죠. 그래서 아마도 3분기에 은행들의 이익이 꽤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저만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